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. 지금은 제가 사육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에요. 보시다시피 소라기 집도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팽맨 친구들도 지금 오늘 요 밑에 깔려있는 수태를 다 갈아주고 사육장 오늘 전체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친구, 이 알비노 팽맨이요. 제가 청소를 하자마자 큰 똥을 싸고 있어요. 보시면 몸은 몸만한 똥을 싸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잠시 찍어볼게요. 배는 홀쭉해졌고요. 똥이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정말 길이가 자기 몸만해요.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똥을 싸는 것 같은데 한 번 쌀 때 이렇게 커다란 똥을 싼답니다. 이 팽맨 유 들의 똥이 궁금하셨죠? 이렇게 싸요. 보통은 팽맨이 이렇게 통통해요. 옆구리도 통통하고 전체적으로 똥글똥글인데요. 이 친구는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옆구리가 홀쭉해졌어요. 배에 있는 이 똥을 배에 꽉 차있던 이 똥을 한 번에 꽉 한 번에 쫙 싸버리니까 배가 홀쭉해졌답니다. 아, 몸 또 가벼운가 봐요. 풀짝풀짝. 잘 또 뛰죠? 이 배가 조금 있으면 물이 또 차면서 다시 부풀어 오를 거예요. 그리고 밥을 또 먹으면 또 볼록해지겠죠? 이게 팽맨 똥입니다. 엄청 크죠? 제 손가락하고 아우, 저도 너무 가까이는 못 가겠고요. 제 손가락 보시면 이게 검지손가락인데요. 한마디 반. 한마디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우와, 진짜 큰 똥을 쌌죠? 팽맨 길이도 한 번 재볼까요? 팽맨 길이도 지금 제 손가락 한마디 반. 두마디 조금 안 되는 거. 두마디 정도 되겠네요? 두마디 조금 안 되네요. 두마디 조금 안 되는데 똥은 한마디 반이었답니다. 제가 사육장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팽맨에 응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 번 올려봤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팽맨 친구들이 궁금하시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